교량 붕괴 사고를 낸 컨테이너선 달리호는 지난해 받은 선박 검사에서 결함이 발견됐다고 미일간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. 달리호는 지난해 6월 레싼 안토니오 항구에서 실시된 검사에서 시스템 결함이 확인됐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. 당시 검사관들은 추진 및 보조기계와 관련된 것으로 분류되는 문제를 발견했습니다. 추진과 보조기계는 선박 엔진 작동이나 운항과 관련이 있습니다. 달리호는 8년 전 벨기에의 한 항구에서도 충돌 사고를 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. 보도에 따르면 달리호는 2016년 7월 11일 벨기에 엔트워프 항구의 북해 컨테이너 터미널을 빠져나가려다 부두에 부딪혔습니다.